한국수자진권 쇼미더리포트의 한지아입니다. 오늘은 3월 8일 발간된 윤철환 수석연구원과 강시훈 수석연구원의 코리아 IPO 본슬리 질문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보고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월 중 수요예측 또는 청약이 진행되는 기업은 KNR 시스템, 오상에스케어, INBDX, 이노그리드 등 6개입니다. 그 중 3월 중으로 상장 예정인 기업은 KNR 시스템, 오상에스케어, 3년, 엔젤로보틱스 4개 기업인데요. KNR 시스템은 3월 7일 상장을 완료했으며 오상에스케어의 공모 청약은 3월 5일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3년과 엔젤로보틱스, INBDX, 이노그리드는 3월 중으로 수요예측과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월에는 APR, 이닉스, 스튜디오 3이, K-웨더 등 6개 기업이 IPO를 진행했는데요. 이들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775대 1로 인은 전월 1157대비 크게 상승한 수준입니다. 상장한 총 6개 기업 모두 희망 공모가 상단을 상회했습니다. 특히 이닉스의 확정 공모가는 14,000원으로 상단 대비 27.3% 상회했습니다. 주요 IPO 이슈로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3년 IPO 시장 동향 분석이 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형 IPO를 중심으로 IPO건수와 규모가 증가하며 시장이 흥행했습니다. IPO 공모 금액은 3.3조원으로 전년 대비 78.8% 감소했으나 2022년 초대형 IPO건인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소형 IPO가 2022년 대비 10개사 증가한 60주간을 기록하며 IPO 시장의 흥행을 견인했습니다. 배형 IPO로는 두살로보틱스, 에코프로머티, 디에스탄서, 파두 등 총 4개사가 상장했으며 초대형 IPO는 전무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기업은 상장을 앞둔 엔젤로보틱스입니다. 엔젤로보틱스는 웨어러블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웨어러블 로봇은 몸에 착용되어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를 극복하게 하는 등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도록 설계된 로봇입니다. 동사의 사업 부문은 크게 엔젤메디, 엔젤기어, 엔젤슈트, 엔젤키트, 용협 매출로 나뉩니다. 엔젤메디가 주력 제품이며 엔젤기어 및 엔젤슈트가 점진적으로 매출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국내외 웨어러블 로봇 시장은 헬스케어 부문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가운데 향후 7년간 연평균 40%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엔젤 로보틱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레퍼런스를 보유한 가운데 의료기기 인증을 받고 의료보험수가 적용되는 등 사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어 고성장하는 웨어러블 시장을 빠르게 선점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보고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